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4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합니다. 당초 지난달 30일 예정돼 있던 만찬은 추석 민심을 듣는 게 우선이라는 이유로 돌연 연기됐습니다. 당시 한 대표가 의정 갈등 회법으로 내놓은 2026년 의대 증언 유예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불만을 내비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. 그러나 이제는 윤 대통령 본인이 만나야만 하는 상황입니다. 의정 갈등이 길어지면서 70대 보수층마저 등을 돌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. 김 여사의 광폭 행보에 대해 당내 불만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 문턱을 넘은 김건희 특검법 등의 재표결대 반란표도 단속해야 하는 상황입니다. 그러나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. 대통령실이 내년도 의대 증언 재검토와 책임자 문책 등 의료계 요구에 요지부동인데다 한 대표가 요구해온 김여사 사과도 요원하기 때문입니다. 뉴스토마토 유지웅입니다.